스타돈가스 김밥 오늘 제 아는 동생 친숙 동생이 김밥집을 오픈했어요 돈가스도 유명하고 메뉴예요 이쁜 한 분 돌아봐 축하해 대박나기 유튜브 올리지 맛있겠다 저는 땡초깃밥을 시켰어요 돼지고기도 못먹는 관계로 대박 대박나겠지 대박나겠냐 그쵸? 대박나야 되겠죠?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맛있어 돈가스 굿 진짜 맛있겠어 내가 돼지고기를 못먹어서 참 애석하다 이거 수제돈가스에요 이거 다 어떻게 먹나? 이따 만큼 커가지고 양이 정말 많아요 응 대단해 오 잘라무라 잘라무라 까막미용실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안쪽에 치즈가 나온다 여기 치즈돈까스 여기 치즈돈까스 이거 썰어줘야 될거에요? 아냐 치즈를 썰어서 쫙 한걸 봐야돼 이렇게 치즈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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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중간빛지 치즈가 이거 내가 만든거야 내가 만든거야 아 poco 혁신당 이 치즈돈까스 이 치즈돈까스 치즈가 이게 저녁에 섰어요 . 치즈가 본격적으로 치즈가 이렇게 나와야지 볼 수 있죠 대박 백화점이 바로 가는데 와 맛있겠죠 바로 가는데 백화점에 뭐 하러 가 뭐 사려고 아이쇼핑 기분전환 좋지 친구분이랑 예쁜거 사갖고 와 뭐 계산해 계산해놨잖아 예쁜거 사갖고 와 고객님 바삭하고 고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